꿈은 인간의 무의식에서 비롯된 상징적 이미지와 감정의 표현으로 꿈속의 상징은 종종 우리의 심리상태와 내면의 갈등을 반영합니다. 밥은 일상적인 식사로서 많은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꿈속에서 밥이 나타날 때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영상에서는 밥꿈의 의미를 문원적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밥꿈이 무엇을 시사하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하겠습니다. 밥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꿈속에서 밥은 여러가지 상징적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밥의 상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은 기본적인 생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식량으로 꿈속에서 밥이 등장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의 생존과 안정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밥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꿈속에서 밥을 먹거나 준비하는 장면은 꿈꾸는 사람이 안정된 삶을 추구하거나 현재의 생활에서 안정을 찾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맛있고 충분한 밥을 먹는 장면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안정과 만족을 경험하고 있거나 이러한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꿈속에서 밥이 부족하거나 불안전한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생활에서 불안정성을 느끼거나 생존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밥은 또한 인간의 욕구와 성취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밥을 먹는 장면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밥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꿈속에서의 밥은 꿈꾸는 사람의 목표 달성이나 욕구 충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다양한 음식을 풍족하게 먹는 장면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욕구나 목표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꿈속에서 밥을 차리거나 준비하는 장면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밥은 또한 관계와 소속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밥은 종종 가족이나 친구와의 식사와 관련된 장면으로 꿈에 나타나며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관계나 사회적 소속에 대해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갈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장면은 꿈꾸는 사람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거나 이러한 관계에서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꿈속에서 혼자서 밥을 먹는 장면은 꿈꾸는 사람이 사회적 소속이나 관계에서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밥꿈은 다양한 개인적인 상황과 감정상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를 통해 밥꿈의 의미를 분석한 예시입니다. 한 여성은 꿈속에서 가족과 함께 풍족한 밥상을 차리고 맛있게 먹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재의 생활에서 안정과 만족을 경험하고 있거나 이러한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밥이 충분하고 맛있었던 것은 그녀가 자신의 삶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으며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남성은 꿈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거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밥이 풍족하게 제공되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은 꿈속에서 혼자서 밥을 먹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가 사회적 소속이나 관계에서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혼자서 밥을 먹는 것은 그가 현재의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관계의 부족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밥꿈은 꿈꾸는 사람의 생존과 안정, 욕구와 성취, 그리고 관계와 소속을 반영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밥의 상징성을 이해하고 문헌적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밥꿈은 꿈꾸는 사람의 감정적 상태와 내면의 욕구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꿈속의 밥이 충분하거나 부족한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생활에서 안정감이나 불안정성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꿈속의 밥은 꿈꾸는 사람의 목표 달성이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밥꿈을 통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하고, 안정감이나 소속감을 찾아가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꿈속의 밥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것은 보다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밥주는 꿈 개에게 밥주는 꿈은 조상에게 감사함을 표하면 좋은 일이 발생하는 꿈입니다. 개장으로 밥을 맛있게 먹는 꿈 유행성 감기나 장애 탈이 생겨 병원 출입이 잦아진다. 질병, 우환, 사고 등이 발생한다. 경찰관으로부터 밥을 받아 먹는 꿈 유치장에 갇히게 되거나 질병에 걸린다. 곡식을 사들이거나 밥을 짓는 꿈 재물이 생기거나 시험에 합격하는 등 영화로움이 생기게 된다. 기름진 햅쌀밥을 먹는 꿈 기름진 햅쌀밥을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재물과 이권이 들어오고 사세가 확장되는 등의 기쁨이 있다. 김밥을 썰어 먹는 꿈 배탈이 나거나 몸에 수술을 하게 된다. 장질환, 치질,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다. 긴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맛있게 먹는 꿈 경제적 풍요로 안정된 삶을 이어나가는 꿈 깨지거나 부서진 밥솥을 수리하는 꿈 장차구설과 손실 및 집안의 분여자로 인한 낭패 내지 곤란 등 말썽이 발생하게 된다. 남의 집에서 밥을 빌려오는 꿈 별로 힘들이지 않고 재물이 들어와 쌓일 꿈 노랗게 물들인 밥을 먹는 꿈 여행성 간염이나 황달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된다. 근만성 간염이 발생한다. 누렇게 탄 밥을 먹는 꿈 각종 피부질환으로 고생을 하거나 탈모증이 생긴다. 각질병, 나병 등이 발생한다. 다른 사람들과 식탁에 앉았으나 아무도 음식을 먹지 않는 꿈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큰 불운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는 꿈 하는 일이나 추진 중인 일들이 거침없이 진행된다. 또는 계약이나 혼담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른 사람은 쌀밥을 먹는데 자신만 작곡밥을 먹었던 꿈 동일한 일을 하고도 다른 사람보다 못한 대접이나 대가를 받게 된다. 담장 밑에 조밥이 놓여있는 꿈 집안의 저승사자와 악신이 침범하여 귀한 생명을 앗아가거나 질병과 우한이 들끓게 된다. 대통령께 보리밥을 진상하는 꿈 즉 무수행상 자신의 능력 또는 실력이 부족함을 뜻한다. 대통령이나 부처님께 드리려고 쌀밥을 하는 꿈 고시에 합격하거나 문예작품 현상에 당선된다. 동료 친구의 밥과 국그릇은 있는데 자신의 밥과 국그릇은 없는 꿈 지금 당장이 아니면 머지않아 실직을 하거나 파면을 당하게 된다. 둥근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꿈 업무 향상을 위한 셈이나 회의 공총회 등 여러 모임에 참석하게 된다. 따뜻한 밥을 먹는 꿈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된다. 많은 그릇에 밥을 퍼서 노는 꿈 거둬들인 이득이나 이윤을 다른 사람과 나눠 갚게 되거나 사업상 고용인을 여러 명 두게 된다. 바퀴벌레가 상위에 있는 밥을 먹는 꿈 위험, 위통, 십이지장 귀양 등 소화기 장애로 인해 오랫동안 고생하게 될 징조로 우한이나 질병 등을 암시하는 흉몽 밥 대신 생사를 먹는 꿈 건강이 악화되거나 몸이 다치게 됨 밥맛이 없어 식사를 중단한 꿈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게 됨 밥 한 그릇을 놓고 형제끼리 싸우는 꿈 재물이나 이권 등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놓고 다른 사람과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싸우게 된다. 밥과 국을 먹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감기나 배탈로 병원 출입이 잦아진다. 외행성 질환, 위장, 장염 등에 탈이 난다. 밥과 떡을 지나치게 먹는 꿈 재수가 없던지 근심이 생기는 수가 있겠으니 조심을 하여야 한다. 밥그릇이나 사기 주전자 등을 사거나 선물 받는 꿈 밥그릇이나 사기 주전자 등을 사거나 선물 받는 꿈은 생활 환경이 어려워지고 재산 피해가 따를 조짐이다. 밥 대신 생사를 먹는 꿈 건강에 악화나 몸이 다칠 수 있음 밥맛이 없어 식사를 중단하게 되는 꿈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게 된다. 밥물이 속 밖으로 흘러넘치는 꿈 지나친 사업 확장으로 득보다 실이 많아진다. 밥상에 나물만 이것저것 놓여있는 꿈 사소하고 작은 일에 매달리다. 진짜 중요한 일을 그르치게 된다. 밥상 위에 밥은 없고 반찬만 질비한 꿈 주어진 일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대강대강 마무리하게 된다. 실속 없이 일이 처리하게 된다. 밥상 위에 밥을 두고 다른 사람과 싸우는 꿈 재산권이나 이권 관련 문제로 다른 사람과 다툼을 하게 된다. 밥상을 차려놓고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는 꿈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주변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고독해진다. 집안에 우한이 생길 수 있다. 밥상을 차렸는데 그릇이 모두 비어있는 꿈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밥상이나 식탁을 보는 꿈 사업상이나 직장에서 책임자가 되어 권해 청탁, 민원 등의 일을 처리하게 된다. 밥솥에 밥이 넘치는 꿈 재물을 많이 얻게 되거나 집을 갖게 되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성공하게 되는 좋은 꿈 밥솥에 있는 밥이 다 된 꿈 하고 있는 일이 성공하게 된다. 만약 밥이 살거나 탔다면 완벽한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밥솥이나 그릇에 바퀴벌레가 가득한 꿈 불길한 꿈이다. 사고나 재앙이 일어날지 모르니 갑작스런 변화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밥은 없는데 반찬만 상해 놓여있는 꿈 주체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부수적인 일에만 관여하게 된다. 밥을 많이 먹는 꿈 밥을 많이 먹는 꿈은 앞으로 부자가 될 진조이다. 향 또는 떡을 불에 구우면 흉조임으로 약속한 일등이 숲으로 돌아간다. 밥을 먹고 있는데 벌레가 나오는 꿈 요행성 바이러스로 매균과 의균이 발생하여 무척 고생을 하게 된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거나 쓰러지는 꿈 흡성질환, 사고, 사망, 관제 등으로 유고가 발생한다. 저승사자가 침입한다. 밥을 먹다가 체하는 꿈 요행성 감기나 위장병으로 몹시 앓게 되고 병원 출입이 잦아진다. 밥을 먹으려고 밥솥을 열어보니 밥이 없는 꿈 경제적으로 쪼들릴 꿈 밥을 물에 말아 먹는 꿈 위장병이나 배탈로 인해 아랫배가 부글부글 끓고 화장실 출입이 잦아진다. 밥을 배불리 먹는 꿈 돈이 많이 생겨 부자가 된다. 밥은 집안에 재물이 풍성해짐을 의미한다. 밥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꿈 좋은 운이 따르지 않아 괸심 걱정이 생길 수 있다. 밥이 가득 담겨진 밥그릇을 보는 꿈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된다. 또는 결혼이나 아이를 가지게 된다. 밥이 가득 담긴 밥그릇에 숟가락이 꽂혀 있는 꿈 죽음을 암시하며 집안에 초상이 날 가능성이 있다. 밥이 가마솥에 가득 들어있는 꿈 밥이 가득하듯이 재물을 많이 얻게 되거나 집을 갖게 되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성공하게 되는 아주 좋은 꿈이라 할 수 있다. 밥이 보이는 꿈 진행 중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밥이나 떡을 지나치게 먹는 꿈 재수가 없거나 근심이 생김 밥통 안에 밥이 가득 찬 것을 보는 꿈 밥통 안에 밥이 가득 찬 것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가업이 번창하고 재물과 입건이 풍족해질 전망이다. 보리밥을 먹는 꿈 입학시험, 취익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아파트 추첨에서 떨어진다. 보리밥이나 누런 작곡밥을 짓는 꿈 보위밥이나 누런 작곡밥을 짓는 꿈을 꾸게 되면 여러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된다. 부업 안에 며느리밥 풀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꿈 아내의 부엌 사랑이 충만하고 집안에 경사로 먹을 것을 장만하게 된다. 부처님께 쌀밥을 지어 공양하는 꿈 부처님께 쌀밥을 지어 공양하는 꿈을 꾸게 되면 소망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되는 좋은 꿈이다. 빨간 밥을 먹는 꿈 소화불량, 두통, 구열, 설사 등 건강상의 문제로 장기간 고생하게 된다. 빨갛게 물들인 밥을 먹는 꿈 급성 장티푸스로 오랫동안 앓게 된다. 소화불량, 두통, 구열, 설사 등이 발생한다. 상대방은 쌀밥을 먹고 자기는 작곡밥을 먹은 꿈 같은 일을 하고도 상대방보다 자기가 대가를 적게 받을 진처 상대방의 귓밥이 두꺼운 것을 보는 꿈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충분한 체력이 있음을 예시한다. 상초와 숯갓을 곁들여 싼 밥을 맛있게 먹는 꿈 여행성 질환이나 배탈로 인하여 병원 출입이 잦아진다. 생쌀을 씹어 먹거나 밥을 먹는 꿈 생쌀을 씹어 먹거나 밥을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생쌀을 먹는 것은 건강이 악화될 암심이 주의해야 한다. 수단에 밥이 가득한 꿈 가업이 번성하고 권리와 재물이 풍족해진다. 소태들은 밥을 먹는 꿈 재수가 있고 이권이 풍족해지며 집안 살림이 크게 늘어난다. 소태 밥을 짓는 꿈 추진하는 일이 마무리 단계까지 잘 진행된다. 그러나 밥이 서리거나 탔다면 순조롭게 일을 마치지 못하게 된다. 소태 있는 밥이 다 된 꿈 일의 성취 단계이고 밥이 설거나 타버리면 사업 성과가 완벽한 것이 못된다. 수수밥을 맛있게 먹는 꿈 여행성 질환이나 장탈로 인하여 병원 출입이 잦아진다. 신령적인 존재에게 쌀밥을 드리는 꿈 각종 사업에서 합격하는 영예를 얻게 되거나 취직매매가 이루어지는 등 소원이 성취하는 좋은 꿈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 배고프니 밥을 달라고 하는 꿈 제사를 소홀히 해 나타나는 꿈으로 여기서 신은 조상을 암시 살밥을 먹는 꿈 살밥을 지어 먹는 꿈 원하는 일이 성취되고 좋은 일에 관여하게 된다.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과 이권이 들어온다. 살밥이나 잡곡밥을 먹는 꿈 살밥이나 잡곡밥을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살밥을 먹으면 좋은 일에 관여하게 되고 잡곡밥을 먹으면 주어진 일이 하기 힘들거나 못마땅하다는 암시다. 살밥이나 조밥 위에 집신 한 켤레를 놓는 꿈 집안의 우한이 들끓고 사고와 초상이 난다. 질병과 악귀가 들어온다. 살밥이나 조밥을 먹는 꿈 급성 질환이나 갑작스런 사고로 변을 당하게 된다. 사자밥이 된다. 살을 씻어서 밥을 짓는 꿈 추진 중인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어 이득을 얻게 된다. 어떤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주인은 살밥이고 자신은 잡곡밥이었던 꿈 어떤 사람과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상대방은 후한 대접을 받는데 자신은 그 반대가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 어머니가 주방에서 쌀을 씻는 것을 보는 꿈 집안의 새로운 변화가 보고 손님들을 많이 초대하여 파티를 여는 등 좋은 일이 있을 징조이고 하는 일에는 일거리가 생겨 바쁘게 된다. 연예인과 밥 먹는 꿈 연예인과 밥 먹는 꿈은 좋은 기회가 찾아올 꿈입니다. 오곡밥을 먹는 꿈 온갖 합병증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외딴 곳에 며느리 밥풀꽃이 활짝 피어 있는 꿈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을 헤집고 일어나 우뚝 서서 밝은 희망을 맞이한다. 임금이나 대통령 등 최고 권력자에게 고리밥을 바치는 꿈 직무상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고심하게 된다. 잘 차려진 밥상 옆에 파란 똥이 있는 꿈 다른 사람들에게 망신당할 일이 생기게 된다. 또는 기보증을 떠안게 된다. 잘 차려진 식탁에 앉자마자 음식이 모두 사라지는 꿈 조만간 불운한 일이 발생하게 되며 만약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다면 행복한 생활을 기약할 수 있게 된다. 작곡밥을 먹는 꿈 맡은 일이 자신과 맞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워 힘들어한다. 작곡밥을 짓는 꿈 공익을 위한 단체와 조직에서 봉사하게 된다. 작곡밥이나 고리밥을 먹는 꿈 시험응모사업 등에서 실패하게 될 암시이며 현재 힘든 일을 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 일이 썩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 꾸어지는 꿈 작곡이 많이 석인 누런 밥을 먹는 꿈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며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절구에 밥을 짓는 꿈 저 또는 첩이 죽게 될 것을 예시한 흉몽이다. 조개젓에 밥을 맛있게 먹는 꿈 외행성 질환, 위장병, 신장, 방광염, 자궁질환 등으로 병원 출입이 찾아진다. 조밥이 보이는 꿈 고사가 있거나 저성사자와 잡신이 집 주위를 맴돈다. 조상이 사용하던 밥그릇을 얻는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유업을 계승하거나 전통적인 일에 종사하게 된다. 좁사를 섞어 작곡밥을 짓는 꿈 훌륭한 지도와 아래 단체와 조직을 구성하고 공익을 위하여 봉사한다. 웅동체, 협동심, 유대감, 조화질서, 창작운동, 일거리 등이 있다. 죽은 사람과 밥을 같이 먹는 꿈 다른 밥을 죽은 사람이나 자신이 직접 준비했다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제3자가 밥을 준비했다면 무탈하게 지나간다. 죽은 조상과 밥 먹는 꿈 하는 일이 번창하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만족을 얻게 된다. 찬밥을 먹는 꿈 이직이나 이사할 일이 생기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가족이나 친한 지인들과 헤어질 수 있다. 파랗게 물들인 밥을 먹는 꿈 뇌신경질환과 정신병에 걸리거나 혼백이 나가고 이성을 잃게 된다. 물평, 정신착란, 정신분열, 정신장애, 중풍, 안면마비, 우울증 등이 발생한다. 폭포 옆에서 가족들과 밥을 해먹는 꿈 사랑이나 이별 문제로 고민할 일이 생긴다. 임산불은 유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학생의 주머니 양쪽에 밥을 가득 주어 담는 꿈 학생의 주머니 양쪽에 밥을 가득 주어 담는 꿈은 대학시험에 합격할 징조이다.